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다가 접고 한국에 들어왔었어야 했는데 혼자 음악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친구를 따라서 클럽에 갔다가 DJ를 보고 재밌어 보여서 친구와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우스 음악을 기반으로 한 EDM 상황에 따라서 테크노나 힙합, 언더그라운드 음악들도 플레이합니다 울트라 마애미 메인 스테이지 무대 투모로랜드 무대?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 해막식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은 해외 위주로 곡 발매도 하고 공연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곡을 발매하고 활동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준비 중에 있습니다